2월 6일 2023년 2월 6일 스타토 고 공포방송 덤범벅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 여러분들 제 왓고름 보지 마십시오 사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온 곳은 여러분들 혹시 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터 우리가 터죽대감이다 무슨 터 뭔 터 어떤 땅을 지칭하는거죠 그 터 오늘 그 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터 위에 집을 짓고 벌어진 창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분께 허락을 받은 장소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헌집이 있고 원래 기존에 사시던 집이 있고 그 위에 새로 집을 지으셨어요 집을 짓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아드님이 새벽에 바닷일을 빠져서 나갔다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같이 따라 나간거에요 아직까지도 그 시신은 수습을 못했어요 터라는건 중요한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오늘 그 기존의 집을 갈거에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누구있나요? 거기 누구있어? 뭐야 잠깐만 거기 누구있나요? 잠깐만 뭐야 저기 거기 누구있나요? 잠깐만 뭐야 저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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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잊어 이쪽으로 안 돼.. 뭐야..? 아까 이쪽에서.. 당신 누구야? 뭐한데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? 뭐야? 거기 있어? 아 이런 걸로 나를 노력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있어?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혹시 몰라 뒷걸음질 치는 거니까 우리 얼굴 좀 봅시다 나와 보실려고 혹시 지금 이방저방 다니면서 누구 찾고 있구나 왜 누구 또 데리고 가려고 왔어? 그렇게는 안 되라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안 보여? 여러분들 봐봐요 잠깐만 여기 있네 왜 사진 속에 누군가를 찾고 있어? 지금 나오는 게 좋아 당신이 여기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못 데려가 당신이 여기서 이제 가 잠시만요 미쳤다 이게 가능해? 볼 때마다 놀라야지 분명히 연 뭐야? 잠깐만 심장 아파 당신 내가 그냥 가려다가 뭔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 놨는데 왜 그러지? 6 6 5 0 5 8 7 9 내가 안 닫았다고? 캐리어.. 아무것도 없어.. 당신 나와봐봐 도망가지마 이제 도망가지마 뭔가를 해야돼 잠깐만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왜 다시 왔겠어요? 내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거야 자꾸만 사진 속에 인물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니까 분명히 누구를 데려가려고 온 것 같아 자 여러분들 광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? 잠깐만 나와있겠습니다 저한테 모니터링을 좀 해야되니까 당신 왜 이제 할머니 데려가시려고 나왔어? 왜 한분은 데려갔으니까 왜 이제 할머니 데려가시려고?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? 그렇게 둘 것 같아? 어디가? 맞죠? 왜 안돼 rats? f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갈게, 눈 닫고 나갈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